구멍놀의 클릭 구멍놀의 클릭 구멍놀의 클릭 야 교체해 진짜 잠시 구멍놀의 클릭 어우 씨발 잘못 눌렀어 어우 잘못 눌렀어 얘 투수 누구지? 쳤어요 뜸볼 안타를 치네 안타를 치는 상황이구요 자 베네켄 투수 카드가 안보이네 투수 베네켄이에요 안보이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구요 아웃입니다 병살 병살 자 게임 방송을 지금 현재 가고 있구요 메뉴타임을 한 다음에 자 뒤로 하고 이 정도면 앵글이 그나마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나름 나오는 것 같구요 계속 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신 분은 아직도 없구요 예 시간대가 안맞는 것 같네요 시간대가 시간대가 안맞는 것 같네요 자 경기 진행 자 손하섭 선수가 1번 아 헛스윙 예 쳤어요 안타구요 아 문자도 안보냈네 문자 문자도 안보냈네 내가 예 자 메뉴 하나사랑님 어서오시구요 잠시만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반가워요 헤헤헤헤 잠깐 톡 그 매니저 형하고 매니저 동생한테 톡 하나 보내고 아니다 아니다 그냥 할까 예 자 하면서 보내죠 뭐 하는 하면서 예 하면서 보내죠 뭐 자 저거 안돼 아 세입 세입 어우 주잔 갔다 주잔 갔구요 자 식사하셨습니까 하나사랑님 어 볼이다 다행히 스트라이크 아 하하하 톡 보내느라 이게 아 나가셨구요 아 조금만 더 보고 가시지 아 아 안타깝네 졌어요 다구 아 아웃 되네요 쓰리아웃 아 씨 씨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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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 왼손 도 많이 연습을 해야죠 제가 자 아 안타가 터지네 아 이런 젠장 일로 베이스는 안보이네 하하하 일로 베이스는 안보이고 아 자 또 가봅시다 아 헛스윙 자 몸쪽에 붙임볼 아 헛스윙 예 예 자 투심으로다가 깔끔하게 헛스윙 삼진 아웃 투아웃 투아웃 예 자 아 아 아 첫코 뜬 볼 아웃입니다 김상수 아웃 카운트를 올립니다 자 파워히터 아 최진행 선수 어 스윙 이렇게 할까요 아 바깥쪽인데 아 삼진 아 자 빠른발 빠른발 김상수 세이프 세이프 야 김상수 세이프 어 자 주루능력 잠깐 봐보자 주루능력의 S급 야 이건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어 바로 뛰어 바로 뛰어 신좌 세이프 어우 세이프 도루성공 예 아하하하하 아 이게 야구제 아 스트라이크 들어왔고 아 삼진 씨발 아 이거 아닌데 뜬볼 아하 쓰리아웃 아우 점수 못내네요 쉽지 않네요 점수내기가 아 쉽지 않아요 자 들어오신 분 반갑구요 누구세요 아 안타 터지네 반갑구요 아 낙화유수님 어서시키고 반갑습니다 자 야구게임 중이구요 자 파울 예 자 화면 앵글은 잘 보이시죠 예 번트 아씨 아 잘 보이시고 감사합니다 예 자 베네켄이에요 투수는 참고로 베네켄입니다 예 20승 투수죠 하나 이글수록 이적을 했구요 예 자 체인지업 잡았고 잡았고 아흐 네 누구냐 방송 재밌게 하세요 예 추천드로 갈게요 아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봬요 예 자 9시 먹방때도 와주시면 감사드리구요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아 아 아 아 저거 못잡네 아 아 저걸 못잡어 아 주자 들어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안타까워 아 아 선글라스 잠시 벗고 선글라스 잠시 벗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지금 자 선글라스 벗고 하하하하 이거 얼마만에 선글라스를 벗고 방송이냐 어 자 윤석민 타격 윤석 아 아 김상수에게 아 아 안타까운 상황이구요 손하석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자 헛스윙이구요 아 아 아 용규 아 용규 용규 맞으려 이거 안되네 응 자 체인지업 몸쪽에 체인지업 볼입니다 자 커브 자 배트가 안나와요 예 바깥쪽으로 원한다는건데요 아 스트라이크 배트 나오지 못하구요 높은 쪽에 투심 배트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코스 과연 나올지 쳤습니다 뜬 볼 아웃이에요 전준우가 아웃을 시킵니다 몸 쪽에 커브 한번 갈게요 몸 쪽에 커브 헛스윙 몸 쪽에 커브 정말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드는데요 쳤고요 뜬 볼이에요 아웃될지 아웃됩니다 아웃되고요 아직 투아웃이 너무 이거 너무 안 끝나네요 볼이고요 커브 들어옵니다 타격 김상수 아웃시킵니다 이닝 종료 전준우 선수고요 자 볼에 헛스윙 쳤어요 안타 전준우야 안타 예 전준우야 안타고요 예 박병호야 하필이면 시발 박병호네 어 자 주력 S급이고요 예 자 승부해야죠 뭐 박병호 뜬 볼 안타 전준우는 3루까지 빠른 발로 3루까지 예 타점 기회 자 최진행이고요 DH 최진행 자 아 스키지인데 스키지 안타 아 들어와서 1대1 야 스키지 성공 스키지 성공 야 스키지 성공 스키지 성공했어요 예 자 여기서 데타를 한번 데타가 있나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상수 유격수인데요 예 96 이영웅 유격수 예 자 김상수 타격에서 예 상수에게 기회를 줄지 자 DH 어 이영웅으로다가 유격수 교체하고요 자 타격 대타 대타 실패 아 이영웅 선수의 대타 실패 3루 베이스인데요 3루 베이스의 신종길도 역시 저희들이 한번 어 교체 교체 한번 해봐야죠 강정호도 있는데 강정호 강정호를 3루 해낼까 강정호 예 자 일단 오재원 말고 강정호 한번 가봅시다 강정호 예 강정호 좋아하니까 아 헛스윙 투스트라이 아우 이거 배트 설마 쳤어요 강정호 안타 역전 2대1 역전 2대1 역전이에요 예 야 허동한 포스 필요 없는 때 들어왔습니다 예 자 강명규 선수구요 아 헛스윙 자 여기서 잠시 교체 자 이때다 틈타서 강명구 선수와 교체를 합니다 오재원 오재원 선수가 교체 자 어떻게 될지 오재원 아 안타인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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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재원 아웃셀 야 내야 안타 되네요 내야 안타 예 내야 안타구요 자 윤석민인데요 포스 어 볼 빠지면서 주자 2,3로 자 야 저러의 찬스 잠시 저 강민호가 있긴 있는데 정보 예 강민호보다는 나요 예 아 스트라이크 예 윤석민 어떻게 될지 아 이거 아 대 이거 대타할걸 아 저러의 찬스를 놓칩니다 예 하나이글스 공격 끝났구요 삼성 라이언즈 공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케는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 자 아직까지 5회 베네켄으로 가고 뜬 볼 큰 타구인데요 아 펜스 맞추는 2로까지 가네요 주자 2로 예 자 베네켄으로다가 막아내야 될텐데 쉽지가 않은 상황이구요 자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 콧스윙 자 뜬 볼 아웃입니다 소나섭 아웃 카운트 올라가구요 자 체인지업 가나요 아 뜬 볼 아웃입니다 오재원 아웃 시킵니다 예 수비력 강화가 됐어요 타격과 수비력 두개가 올라갔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 반갑구요 누구세요 예 들어오신 분 반갑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었구요 저는 아시는 분이면 네 체 따라주시면 감사해드릴게요 9시 먹방 때 도와주시면 감사해드리구요 자 파울 야 이거 누구니 이거 누가 이렇게 커트를 자 아 배트 안나와요 배트 안나오고 예 자 몸쪽에 깊숙한 직구 골 직구 뜬 볼 아웃입니다 이닝 종료 예 자 소나섭인데요 예 자 잠깐만 84 외야수를 어차피 써야되는데 LF 예 체형으로다가 교체를 할까 일단 그대로 가겠습니다 일단 그대로 예 노멀이래가지고 카드가 소나서 아 실책 실책 김태환 선수의 실책 자 실책으로 나가게 됐구요 용규는 이거 이때 조금 교체해줘야되요 용규는 예 용규는 아 주력이 좋네 수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최영우 선수와 비교 아 개떡인데 개떡이긴 한데 최영우 선수와 교체 예 아 큰밥 먹고 예 수비력 버리겠습니다 예 자 쳤어요 최영우 선수 아 대타 실패 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예 자 전준우 선수인데요 아 볼 아 눌렀는데 배트가 안나왔어요 쳤어요 끈타구 아웃 아 아 하 하 시발 하하하하 예 박병호구요 박병호 타격 아 점수 내기 실점 아 실패 그러나 아직 앞서있는 하나익을 쓰구요 자 투심으로 던집니다 쳤구요 잡힙니다 강정호 삼루수 강정호 들어오신 분 반갑구요 예 아오 메실메실 어서와요 게임 방송하는거 처음 보시는 것 같아요 하하하 반갑구요 자 스트라이크구요 메실 왜 식사했어요 메실 자 삼성 이겨라 아우 왜 그래요 헤헤헤 나 하나야 해헤헤헤 지금 캐릭터 하나입니다 점심 먹고 뭐 드셨어요 2부 때는 못와요 알겠습니다 양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쪽에 집콕한 꼴집구 지금 계시는 분 누구예요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그냥님이라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그냥님 야구 게임 볼만하죠 매실님 앵글 잘 나오죠 나중에 다른 게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삼성 맞아요 파란색이 삼성이에요 지금 하나예요 캐릭터가 하나입니다 겟탭이에요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겟탭 7.0 7.0 아 찍신 DH인데요 교체할 수 있으려나 최진행으로 그냥 갑니다 전 최진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 좀 아세요 근데 진행 아 매실님 투스라이프 쳤어요 최진행 아 마구마구 해보셨다고 아 그럼 좀 아시겠네 오락치려고 그럼 좀 아시겠네 아 헛스윙 자 아 삼진 아니다 아니다 한 번 더 아이씨 강정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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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가대표 국가대표 어 모래군 모래군 왔어요 모래군 왔어요 자 타격 아 이닝 종료 아 이닝 종료구요 예 어제 보내서 예 자 아 아 맞다 맞다 내가 그거 안 풀어줬구나 아 미안해요 지금 풀어줄까요 예 잠깐만요 예 아 내가 그거 푸는 걸 깜빡이 주네 맞아 뭔가 잊었다 생각했어 내가 예 아 내일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아 방송 끝나고 예 방송 끝나고 풀어드릴게요 예 조금 있다가 난캠도 제가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하다가 해헤헤 난캠도 할 수 있어요 예 이거 돌린 다음에 서브폰으로다가 제가 채팅을 보면 돼요 예 예 이게 뒤에 카메라로 제가 틀어놓은 상태구요 자 투볼 상태구요 예 자 1컴 부터 컴 미션 도 가고 있구요 아우 뜬 볼 아우 오죄오네 느낌이 슬러거 아 슬러거에요 아닙니다 예 예 예 자 찍신 어이 찍신 아하하하 예 자 자 메실 지금 지금은 이제 집에 계신거죠 예 자 아 잡아서 이영웅 선수가 아웃 카운트 올립니다 호수비 예 호수비 보여주구요 자 베네켄 선수는 몇 이닝까지 던질 수 있을지 삼성킬러 베네켄 아 잡지 못하네요 2루타 2루타까지 가나요 2루까지 가나요 예 아 정형식 선수 2루까지 가나요 아우 메실님 좋은 책 감사드리구요 자 여기서 좋지 않아요 예 체력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구요 예 오승완도 있구요 예 아 카드는 좋아 정진이 형 잠깐 가볼게요 정진이 형 예 자 이글스 하면 역시 그 정진이 형 이죠 예 아 보리구요 예 박정진 선수로 던발 베네켄 교체됐구요 예 자 들어오신 분들 반갑구요 지금 예 자 낮은 코스 스트라이크 존인데 아 이게 안타가 되면서 동점을 허용합니다 아 정진이 형 믿었는데 투아웃에 동점을 아 젠장 아 정진이 형 아 믿었는데 아 안타깝구요 자 쳐서 아 또 안타에요 박정진 선수 예 하니 형님 있나요 박하니 예 박하니 형님 있어요 예 박하니 형님이 지금 계신진 모르겠는데 어 지금 삼성팀엔 있습니다 현재 여기 게임상에는 체력정우근 73% 아직까지는 뭐 던질 수 있구요 자 어떻게 될지 그냥 그분요 하나팀에 아 하나에는 없어요 예 아 네팀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있었는데 방출당했어요 하하하하 예 자 오재원 선수 자 캡틴인데요 뭐야 아 에쿠스님 어서오시구요 쿠스 형 어서오세요 아 뉴 오리지널 해야되나 하하하하 예 아 지금 게임 방송중이구요 형님 어우 추천감사드리구요 아 잠깐 교체 교체 다격 윤석 아 시발 너무 헛방망이야 어 어 데이템 나도 사고 싶다 이거 아니야 이거 못써 사면 안돼 어 어 내가 냉정하게 얘기하는데 이걸 사면 안돼 헤헤헤헤 예 어 성능이 안좋아요 이게 구형이잖아요 구형 그러니까 최신거는 사셔도 되는데 구형은 사시면 안돼요 예 CD플레이어랑 게임기도 가지고 있나봐요 예 여기 보여요 이거 보여요 CD플레이어 보여요 게임도 아니 그럼요 형님 저 게임 게임방송인 아닙니까 헤헤헤헤 지금 하나이글스로 다가 하고 있습니다 형님 예 잡아서 아 안타네요 안 보이는데요 예 근데 왜 그런 얘길래 헤헤헤 어느 팀 좋아하세요 예예 한 명은 누구였어요 한 명 들어왔다 나간 새끼 누구예요 예 지금 들어오셨네요 들어오신 분 반갑고요 누구세요 아 치어리더요 예 아 아니구나 쿠스 형이 말씀하실 거구나 이거네 들어오신 분은 누구세요 자 원에 원 저도 치어리더가 좋긴 해요 헤헤헤헤헤 예 자 쳤고요 아웃입니다 전준우가 잡아내네요 호수비 전준우 선수의 호수비고요 예 자 박정진 선수는 과연 마지막까지 잡아낼 수 있을지 쳤어요 뜬 볼 안타 각인데 안 돼 시발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빨리 빨리 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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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 홈 홈 승부 아 시발 역전 허용 역전 역전 아 시발 아 교체 교체 아 누구로 교체를 해야 되나 예 안지만으로 바뀌자 안지만 안지만 투수로 바깠습니다 우한 안지만 선수고요 우리 아빠님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신 분 반갑습니다 자 꿀짓구 쳤고요 병살각인가요 아 아 시발 안 돼 아 시발 4대2로 지고 있습니다 역전 당해가지고 지금 아 야마가 많이 돌고 있고요 자 그러나 아웃 카운트 올렸고 투아웃 상태 볼입니다 예 편파예요 편파 100% 스트라이크 같은데 자 인승 아 아 이닝 종료 하나 이글스의 공격으로 저희들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영훈 선수인데요 교체로다가 나오게 되는데 교체할 선수가 있나 안 돼 안 돼 김태균 형이군요 예 8회말 예 벌써 8회네요 아 헛스윙 예 아 채영훈 선수인데요 예 잠시 빌려왔어요 아 야 전준욱을 전준욱 아 스트라이크 졌어 졌어 안타 안타 아 헛방망이에요 솜빵망이에요 너무 약해 우리 병원님 예 어제 말한 테스트가 이거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본게임이에요 지금 본 리그의 연습게임 아닙니다 예 자 1루 아 이거 제가 하고 있는 정신 리그입니다 예 연습게임 그냥 한판 리셋 되는 거 아니고요 기록 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안한 지는 좀 됐습니다 헤헤헤 예 방송 좀 하느라 예 게임 할 시간이 없어서 예 그때 기록으로다가 계속 가고 있고요 스피릿 안지만 아웃 스트라이크예요 예 자 나가신 분 아쉽고요 예 자 볼이고요 예 자 꿀짚고 한 번 더 가자 꿀짚고 쳤어요 뜸볼 아니 시발 왜 왜 못 잡니 아 아깝네 전 열받으면 데드벌도 합니다 아 그러면 투수 체력이 떨어져요 예 저도 그거 한 번 연습 그거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하면 체력이 엄청 떨어져요 예 자 김상현 선수로 교체 예 자 서클 체인지업 서클 체인지업 자 아 들어옵니다 하하하하하 저렇게 넣을지 몰랐지 예 하하하하하 예 자 포크볼 쳤습니다 아웃입니다 아 점수 왜 이렇게 잘나냐 삼성 아 이길 수 있을까 예 대박 역전승 가능할까요 예 자 응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 반갑고요 예 자 방송인 이디스 아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아 디우님 어서 오시길 바랬습니다 추천 감사드리고요 예 혹시 먹방 때도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포크볼 들어옵니다 3주엔 토아웃이에요 예 자 김상현 투수인데 지금은 이제 어 김태영 투수로 개명을 했죠 예 자 이름이 변경이 안 돼있네요 아 볼이고요 예 변하고 보면 배트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자 첫 구였던 볼 아웃댈각 아웃댑니다 전주현 선수가 잡아내서 아웃컴 올라가고요 자 최진행인데요 최진행 교체할 거야 김태균이야 김태균이로 바꿀 거야 김태균이 아 노트북인 줄 알았다고 순간 네 고마워요 쳤어요 김태균 큰 타구 아 박하니가 잡아내네요 메지지리가 아까 전에 잡던 잠깐 유격수 교체할 사람이 있나 아이 강민호 형 밖에 없네요 예 자 이영우 자 여기서 만든 캐릭터죠 쳤어요 아 좋은 타이밍 김상수가 아 김상수가 강정호 예 강정호 남아있습니다 저 얘기엔 강정호가 아직 남아있고요 아 헛스윙 자 투스라이 아 이치발 안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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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멀 카드 들어오고요 예 선수 좀 영입합시다 예 잠시 카드 좀 예